지구 각 원이 형성되기도 이전 다섯 가지 힘이 1등급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풍에 의해 균형을 잃고 지구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다섯 개의 별을 모두 갖는 자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다섯 개의 별을 모으기 위해 별의 자취를 찾는 이들이 있었으니 찾았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관령 한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2024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 그 첫 별을 완성하는 개념완성 지존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완성 지존력은 말 그대로 지구과학의 지존이 되는 능력으로 개념완성을 해보자 라는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 지구과학 1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념을 완성해 보는 것. 그런데 그냥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배경기식과 그리고 디테일한 지역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꼼꼼하게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 그에 맞춰서 장풍이는 지존력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존력이 어떠한 강의고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의 커리큘럼 우리가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제 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존력 앞에는요. 뭐 이렇게 해요. 수능 강좌, 수능 계획, 기초, 씹어먹기, 아그작이라는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우리가 이미지로 조금은 이해하자라고 해서 이제 4D 특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의 이번에 컨셉은 5개의 별을 완성하자. 그래서 뭐 지존력, 지구력, 그리고 지속력, 지혜력, 지휘력까지 5개의 별을 완성하면 수능의 만점, 1등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장풍이의 새롭게 진화된 업그레이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화면을 보면 얘들아 네온사이 반짝반짝 별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의상 컨셉도 얘들아 우주에 있는 성간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성운과 같아요. 야 이런 의도로 장풍이가 어머, 머리 쓴다. 나 머리 아파. 진짜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정도로 디테일함까지 생각하는 장풍이가 지존력,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존력이라는 강의는요. 그냥 개념 완성만 하려고 보는 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능 지구과학, 그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어떤 댓글이라던가 커뮤니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니? 수능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본 개념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고 장풍이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이 지존력은요. 사실 수능 전날까지 봐야 돼. 왠지 알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 외우잖아. 외우면 한두 달 지나면 까먹어요. 왜? 너희들은 국어도 해야 되지, 영어도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할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이 자꾸자꾸 밀려. 그러다 보니까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어. 그러니까 등급은 또 안 좋고 막 우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되는 강의다라는 것. 그리고 아니, 46강이거든. 46강을 얘들아. 이거를 수능, 이게 아니라 46강을 얘들아. 여러 번 봐야 된다고, 여러 번.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강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존력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정리할 때 얘들아. 우리 풍만이들이 장풍이는 항상 어떠한 강의를 만들 때 너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하면 좀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미있어야 돼. 쉬워야 돼.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몫이고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그 쉽게 설명한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 주는 것은 너희들의 몫인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것이냐? 자, 우선 얘들아 지구과학 1은요.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은요. 고체 지구. 두 번째는 얘들아 대기와 해양. 세 번째는 우주예요. 자, 우리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 지구에 대한 것처럼 지구의 겉표면과 지구의 내부까지 우리가 바로 고체 지구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대기라든가 해양. 그렇습니다. 고체 지구를 배우고 기체와 액체 지구는 2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대니? 그리고 3단원은 바로 뭐야? 이제 우주로 나가자는 것이지요. 대니? 그 우주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지구과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체 지구를 배울 때와 액체 지구, 액체의 기체 지구를 배울 때와 우주를 배울 때 각각의 얘들아 과목에 대한 단원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단원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은 장풍이가 지존력 강의에서 그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속의 첫 번째는 교재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얘들아 강의력은 뭐 선생님도 알다시피 뭐 선생님은 진짜 중1부터 고3까지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 전학년을 강의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로 강의하고 있는 유일한 선생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다지는 건 내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념을 잡을까? 그래서 강의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가끔가다가 댓글 보면 어떤 약발구 강의한다, 뭐 이런 것들에서 장점이나 이렇게, 장점이 욕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욕하는 거야? 약발구 강의하냐? 막 좀 썰렁한 개그하면 얘들아 틀리 3일 압수, 막 이런 댓글도 봤어. 봤지만 항상 하이텐션으로, 선생님은 특징이 그래요. 정말 수능 마지막 파이널 지휘력까지 하이텐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거든. 내가 우울하게, 슬퍼하고, 힘들게 강의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진이 빠지겠니, 그치?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내 얼굴 딱 보자마자 내 닭도 썩고 얘들아 무릎까지 내려가 있어. 공부하기 딱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장풍이는 항상 하이텐션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강의에 대한 특징이고, 교재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본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뭐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얘들아, 모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놓았고, 그리고 장풍의 야심작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료 집중 분석. 자, 교재를 보면 얘들아 자료 집중 분석. 특히 얘들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뉴와 라니냐의 단원은요, 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어떠한 자료가 엘리뉴고, 어떠한 자료가 라니냐인지만 분석하게 되면, 이 문제의 80%는 끝이 나요. 이런 것처럼 자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자료 집중 분석으로 좀 더 탄탄하게 다져볼 것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 자료에 녹여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자료 해석 능력에 대한 감을 잡아볼 거예요. 다음, 수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웃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얘기한, 어, 그 수능의 기준과, 그리고 수능을 기준으로 하는 교과서. 그렇습니다. 그 교과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 있는 탐구 활동도 살펴봐야 됩니다. 탐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어떠한 실험, 탐구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완벽하게 파헤치자라는 거야. 또한, 여기 보면 얘들아, 오른쪽과 왼쪽에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날개 부분은요, 지엽적인 내용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과 9월 모평에서, 여기 있는 날개 부분에서 지엽적인 보기가 출제될 만큼, 지엽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넣어놨다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교재에 대한 내용은요, 그냥, 대강 훑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판박이로 박아놓은 것처럼,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공부에 대한 큰 중심은 있어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용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문제 풀어야지, 문제. 그치? 그래서 그 단원에서의,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그런 자료들과, 그 유형들을 분석해보는, 대표 유형 분석 문제로,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볼 것입니다. 완벽 이해. 그런데, 그냥 문제만 딱, 해설만 딱, 아니지요. 자, 대표 유형 분석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에, 풍수 노하우라고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장표가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수 노하우를 보면서, 아, 내가 빠진 내용이 무엇이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한 후,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다 확인을 했다면,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되더라, 오른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을 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가리고 문제를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보기라던가, 틀리기 쉬운 그러한 보기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료 해석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노하우를 정리한, 자료 분석하기 코너가 있고, 그리고, 그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다가가는, 그 능력,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개념은 무엇인지를, 한 번씩 더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는, 그 단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갈 것입니다. 또한, 지구과학은 크게 세 개의 대단원, 여섯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섯 개의 중단원 끝날 때마다, 하나의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실전 대비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실전 대비 문제, 우리가, 수능형, 수능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수능감, 수능력,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능과 내신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수능에 대한 시험을, 제일 빨리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수능 문제를 풀어야지. 그 수능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수능감을 느껴보는, 그러한 문제풀입니다. 자, 1-1이 끝났습니다. 1-1이 끝났을 때, 그 1-1에 대한 중단원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수능 기출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 번, 맛을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딱 풀어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단원의 내용들이, 이렇게 수능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연계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장풍이가 얘들아, 문제만 보고, 문제를 해설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또 풀 때가 있습니다. 그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정석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혼자 문제를 풀다 보면, 벽에 느껴집니다. 왜?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정답과 해설을 보죠. 정답과 해설에서, 우리 풍만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뭐가 더 필요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장풍이는 정답과 해설을, 아예 하나의 코너로 만들자라고 하여,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1번, 2번, 맞고 틀리고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의 자료 분석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거라.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개념, 개념을 다시 보는, 이러한 코너를 같이 넣으면서, 정답과 해설은, 그냥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코너로, 교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구과학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단단하고, 완벽하고,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과학원에 대한 노력은, 그리고 연구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시가 계속 바뀌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 개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공부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나를 막 괴롭혀야 돼.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장풍이의 암기법 같은 거, 막 나오는 거야. 오빠, 개그맨! 오빠, 돈 많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빠, 그 배그맨! 이런 거, 막 암기법 돌리면서, 장풍이가, 조금은 기억이 오래 남도록. 공부는 좀 무식해야 되죠. 그래서, 필살기. 장풍이가, 판서로 적습니다. 어깨 아파. 진짜, 지존력 끝나면, 얘들아, 막 팔 아파. 아프지만, 직접 판서를 적고, 우리 풍마일도 같이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눈으로만 보고, 내가 하는 얘기를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 하다가 보니까, 어머, 끝났어. 야, 나 지구과학 1 개념 다 했다.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정말 안 돼. 수능은 진짜 완벽해야 돼. 정말, 꽉 차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필살기에다 직접 적어보자는 얘기야. 직접 적어봤는데, 어떤 풍마일들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샤프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샤프, 쭉, 어떤 애들은 막, 형광펜 긋고, 빨간색 쫙 치고, 돼지꼬리 쫙 하면서, 파란색 쫙, 그래서, 모범적인, 장풍이가 직접, 필기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법 노트, 나만 알레예요. 나만 알레는, 여러분들의 그 노트 필살기에서, 장풍이가 직접 한 번씩 다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 나만 알레라고 하는 건, 얘들아 좀 사이즈가 작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자는 거죠. 뭐,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똥 쌀 때라던가, 이렇게 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보면서, 여기는 팁들이 있습니다. 장풍이 암기법이라던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박스로 쳐놓고, 형광펜으로 쳐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씩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반성하자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수능 날까지 우리는, 계속, 반성의 반성의 반성을 거듭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보냈을까? 우리 후배들, 후회와 반성은 달라. 반성은 더 나은 내가 될 수가 있어요. 후회는 더 작은 내가 됩니다. 작은 내가 된다. 그러니,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차라리 반성하는 인생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존 요구, 지구과학 1의 개념을 완벽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는, 강의 경력 20년 차입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유튜브처럼,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불편한 친구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풍마이들이, 조금은 쉽게 지구과학 1을 정리하고, 좀 더 편안한 과목으로 인식되고자, 장풍이는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등급 만점을 위해서, 좀 더 큰 보폭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존요 교제, 필살기, 나만 쓸래, 나만 알래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순응까지의 싸움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그 시역, 순응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을 위해서,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뒤에서, 전부 다 서포트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마이들은, 초심, 내가 정말, 순응으로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 라는 강한 의지와, 그런 마음으로, 장풍이랑 같이, 우리, 지구과학 1의 첫 시작, 큰 별, 지존역부터 우리 한번, 하나씩, 하나씩,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간절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절박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바로,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풍마이들, 그래, 기적을 만들어 옵시다. 장풍이도, 우리 풍마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큰 기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1, 개념 완성, 장풍이가 준비한 것들, 차근차근히 같이 따라오면서, 우리 한번, 수능 지구과학 1의, 높은 고득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강좌, 지구력, 지속력, 지혜력, 지휘력까지, 쭉, 응용과 사고력, 자료의 성능력을 키워가면서, 우리는, 완벽한, 수능을, 준비해 낼 것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끝까지, 수능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장풍이도, 더 간절하게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도, 더 간절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강, 에서부터, 우리는, 지존력, 시작해 보도록, 우리 풍마이들, 오늘도, 후회 없이 보냅시다. 반성함을 보냅시다. 오늘도, 최선을, 다합시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힘냅시다. 풍마니, 포, 에버. 안녕하십니까, 베 ugh.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